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사업을 하는 사내 독립기업 크루가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합니다. 편의점과 같은 곳에서 오토바이 배터리를 갈아끼우는 콘셉트로 크루는 전기 이륜차에 방전된 배터리를 교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닷은 배터리를 오토바이에서 뽑은 다음, BSS에 있는 완충 배터리와 교환할 수 있는데, 20초 정도면 모든 과정이 끝나고 충전을 위해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아도 돼서 라이더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크루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참여한 체험단 중 약 70%가 유료 회원으로 전환을 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유지비도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크루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전기 이륜차의 유지 비용은 일반 이륜차의 절반 수준으로, 앞으로 친환경 이륜차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